아버지 당신은 야외 성령 예수와 이 시간 저의 기도를 올려 아버지 당신은 영원한 구원자 그 이름 예수와 오직 예수와 이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영원 육체 정신 마음 온전히 드려요 아버지 당신은 야외 성령 예수와 영원한 하나님 예수와 아버지 당신은 야외 성령 예수와 영원한 하나님 예수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외 성령을 매쇄하십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말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이 헛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야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아버지 영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 나사렛 예수와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늦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나타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감행 채널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의 중요성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야외 성인 예수와 이름으로 아버지 물로 침내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와 감행 채널을 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아버지 예수와를 전해하는 아버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와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버지 공격하려고 한다면 아버지 방해하려고 한다면 모두 다 예수와의 피로 결박받고 지옥을 떨어지고 영혼이 나오지 말 것을 명령한다.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2004년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과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얼마나 임박했는지 정말 저는 당장 지구가 종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라고 하시니 일단 간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아주 평안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이후로 창조주 야외 하나님 야외 성령 예수와는 약 18년 동안 저와 동행을 하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제 안에 계시고 또한 제 눈앞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주물들과 의사소통하실 때는 특별히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언어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언어로 정말 말을 하던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직접 언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현실 속에서 공개 중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때릴 수도 있고 천사들을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비전을 보는 그 순간 정보가 그냥 싹 들어옵니다.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듣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약 18년 동안 아주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휴거에 초점을 맞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고두신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 생명체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스스로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옷이라고 하는데 정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처럼 아내가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 아내의 세마포옷은 바로 Righteous Act, 올바른 행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지 않는 그들의 세마포옷이 더덕더덕 피가 묻고 더러운 먼지가 묻고 아주 시커먼 것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이 DNA까지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올라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부 다 보입니다. 남들 앞에 어제, 오늘, 내일 어제도 사셨고 오늘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내일 살 사람, 모든 자아들, 그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 정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졌고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예수와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새 피조미로 되셔야 되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완전히 180도 어제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절하게 천국에 떨어져, 처절하게 지옥에 떨어져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죄, 죄책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쓴뿌리, 그리고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창조주 야외 성님 예수와 외에 그것보다, 그것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두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떤 동물이 될 수가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 죄, 죄책감, 모든 것들 속에는 영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뭔가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죄책감, 죄책감 그것이 있을 때 남들이 알까 봐 두렵습니다. 숨고 싶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 거기에는 숨고 싶고, 숨기고 싶은, 자신만 알고 싶은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엄청난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 무게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넘버 원, 첫 번째의 죄로 꼽는 것이 바로 예슈아를 디나이하는 것입니다. 예슈아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슈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예슈아의 이름에는 네 가지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 지식, 경험하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슈아의 그 이름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도 그 이름이 누군지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옆집 아저씨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저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저스가 아닙니다. 예슈아이십니다. 예슈아. 예슈아가 진짜 구원자, 창조자이시고, 파괴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알다, 지식, 경험하다, 영원히,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슈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예슈아라고 불러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슈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야외 성령의 메시와, 창조주 아바렛 파이더, 야외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오브 유니버스입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신가? 야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I am, I am, 창조주 야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눈 뒤에, 눈 위에, 눈 옆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DNA 하나하나 속에, DNA 하나하나 속에, DNA 하나하나 속에, 그리고 공기 중에, 그리고 바다 위에, 바다 아래에, 땅 위에, 땅 아래에, 그리고 나무속에, 나무 잎 속에, 꽃 속에,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언어가 창조주 하나님의 언어자며,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방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방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방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비밀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정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적인 비밀들 천상의 모든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영성훈련을 받고 이 땅 위에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죄책감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그리고 모든 우상 이 모든 것들에 정말 그 속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속에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 첫 번째 죄가 바로 예수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The salvation is belong to only Yeshua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와에 있다라고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계 지금 종교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와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와가 천국의 열쇠이며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예수와를 믿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무거운지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디 있는가 우주밖에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는가 땅 밑에 있습니다. 자 정말 천국에 올라가야 돼 천국에 가려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천국 우리가 영혼과 유체가 분리가 된 즉시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지옥행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은 우주밖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그리고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정말 우주밖에 있지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멀지만 몇십 년 몇백 년을 걸려도 물리적인 힘으로는 갈 수가 없지만 우주선을 타고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멀지만 그렇지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쫙 그냥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수호천사 천사들이 아니면 천사 천국에 소속된 천사들이 직접 배웅을 나와서 에스코트를 해서 데려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지옥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금 현재 80억 인구 A00000000080억 인구는 모두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호천사 에스코팅을 받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목적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어서 토끼로 태어났으면 토끼로 살다 가시면 되고 토마토로 태어났으면 토마토로 살다 가시면 되고 쥐로 태어났으면 쥐로 살다 가시면 되고 다람쥐로 태어났으면 다람쥐로 살다 가시면 되고 개구리로 태어났으면 개구리로 살다 가시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요막측하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 재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심요막측하게 여러분들의 DNA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DNA가 약 3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억 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요막측하게 여러분들의 형상은 쥐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토마토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상어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인간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외 성인 예수와의 심요막측한 형상으로 그 형상으로 심요막측하게 만들어진 영체입니다. 영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의 렘 오브 갓 예수와의 북 오브 라이프 생명체계에 있습니다. 그 속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와를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와를 디나이 한 자들은 첫 번째 죄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100% 지옥입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2004년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저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예수와께서 오신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셨고 휴거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셨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휴거 비전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 11월 10일 날 예수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오는 모습 엄청난 영광으로 오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 선지자도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았는데 너무나도 어마무시하고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 비전을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제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옆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침에 동이 트고 있는데 아주 아주 짙은 아주 짙은 오렌지색의 태양이 이렇게 반사가 되어가지고 옆집 벽에 착 그려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순간순간 약 18년 동안 주와 동의를 하셨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대비전에 대해서 예언적인 비전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는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약 6년에 걸쳐서 리비루가 오고 있다. 리비루는 하나의 태양계와 같은 시스템인데 그 속에는 붉은색 행성과 하얀색 행성이 있다. 저는 그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과 두 개의 태양이 지는 것과 네 개의 태양이 지는 것과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언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릅니다. 2018년도에 플래네트리 얼라인먼트 행성 정렬 현상을 비전으로 보았는데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022년 올해 6월에 지금 6월 한 16일 정도 되어서 행성 정렬 현상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4월에 있었고 그리고 6월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 예시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늘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시고 정말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랄, CHMTR, AIL을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부리고 있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이제 하늘을 보시고 징조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이제 준비해라, 준비해라, 곧 온다, 곧 온다. 계속해서 18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선포하라, 보내라, 계속해서 영웅적인 만나를 먹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웅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left behind 다 남습니다. 2017년 2월 4일 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아주 인텐스한 밤이었습니다. 악한 영웅들하고 완전히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드디어 예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데 제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 하나님께서 계시고 뒤에 8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저 맞은편에 92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와글와글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 그 정보가 저한테 그냥 쫙 들어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아니 저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는다는 것이 정말 아니 왜 저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는 것일까? 저는 영웅적인 세상이지만 궁금해가지고 그때가 처음 저에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일어나면 그들은 영웅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남는다. 이렇게 영웅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남는다. 이렇게 그때 말씀해 주셨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영웅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아주 겁나는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바로 영웅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으셔야 되고 24시간 눈뜨고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 1초를 다투면서 영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에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외 우리가 원했던 모든 영혼들은 이 땅에 모두 다 남았다. 하하하하 아주 목소리도 두렵습니다. 야외 우리가 원했던 모든 영혼들은 이 땅에 모두 다 남았다.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탄의 음성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휴고가 당장 일어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남는다. 그때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젠틀하게 저한테 물어오셨습니다. That is why. Why don't you stand up first to lie.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 라인에 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2017년 2월 4일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약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70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나갔습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 영상물들은 제가 수많은 아리클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리클들은 약 600편이 넘습니다. 전도의 중요성 휴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속해서 영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 안에 예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하시고 늦게 하시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계속해서 정보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뜨거울 수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예수와를 전하라 예수와 오심을 예수와 커밍을 전하라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날마다 순간마다 1초 1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저는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봤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약 20회 이상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 거룩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 장을 만났습니다. 관망사혼 전세계 정부는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마이크로칩으로 전세계 정부는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칩을 받기 위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whole world government wants to kill the people to sold through the microchip whole world government wants to microchipping to the people from now on 이렇게 아주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 그리고 천사장 그리고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을 만났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중요성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제가 음성을 들었을 때 2004년도 너는 저리로 가야한다. 세상 문을 다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음성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안타깝고 많이 슬픈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야외 성령님의 Best Interest 아주 최고 관심사는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슈아이십니다. 예슈아 예슈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고 그리고 류월저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패스오버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직접 창조주 하나님께서 잡았습니다. 예슈아를 직접 하나님을 독생자 아들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셔가지고 예슈아를 믿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중심 찾으시는 건데 진정한 예슈아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이 중심에 예슈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단기 회개를 했는지 장기 회개를 했는지 영구 회개를 했는지 영원히 회개를 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회개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영원히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슈아 하나님은 눈을 뽑아버릴 지언정 손을 잘라버릴 지언정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뽑아버릴 지언정 손을 잘라버릴 지언정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가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목욕탕에서 정말 때를 빡빡 밀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또 때가 고여가지고 또 때를 밀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고 날마다 순간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죄를 영원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원히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개는 토했다가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입니다. 개가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개와 이러한 표현을 쓰셨는데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믿음 믿음 속에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와를 믿는 믿음 속에는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박해와 순교까지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순교 목숨을 걸어야지 그 정도로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덜덜덜 떱니다. 순교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두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죽음이 두렵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가 부끄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천국 구경 못합니다. 천국에서 눈도장 찍을 일 없습니다. 정말 평생 지만 믿고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와를 전하지 않았다. 그 마음속에 예수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정적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눈도장 찍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창조적 야외 성령 예수와의 베스트 인트러스트 최고 관심사는 바로 전도입니다. 자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커밍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의 등불이 꺾어내는 등불이 꺾어 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의 길을 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I do not know you 하여느니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와의 지상 최대 명령 전도 하나님의 best interest 최고 관심사는 영혼구원 예수와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야외와 아들 예수와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오 마태복음 8장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와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오 예수와 커밍 메시지들을 통해서 스스로 휴거를 준비하시고 영성훈련을 받으시고 천국 입성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성훈련 목적과 예수와 커밍 메시지는 전세계 80억 인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은 전파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소설 쓰듯이 프리젠테이션 비즈니스 오퍼 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퍼즐처럼 이조각 저조각 비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고 때로는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아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야외 성령인 예수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알기를 원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징조들을 보기를 원하고 메신저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듣기를 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론이 있어도 들을 기가 있어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님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보셨고 들으셨고 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카밍 메시지를 듣고 읽고 보고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야외 성령인 예수와께서 누가 이 메시지를 들었는지 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전해야 하는 의무가 다 있습니다 예수와가 하나님이다 예수와가 기리오 진료의 생명이시다 예수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것이 복음 예수와는 복음이고 예수와는 복음이고 보금은 바로 예수와고 예수와는 복음이고 보금은 근유스이고 예수와는 복음으로 예수와는 subscri지шь 예수와가 바로 근유스입니다 예수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슈아가 하나님입니다 예슈아가 기류, 진리, 생명이시다 예슈아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The salvation is only belong to 예슈아 하나님께서 직접,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슈아가 아니고서는 예슈아는 구원은 오직 예슈아에게 속하였다 구원은 The salvation is belong to only 예슈아 구원은 오직 예슈아에게 속하였다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슈아를 부끄러워하고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명에게도 예슈아를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눈도장 찍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슈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 예슈아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은 아버, 아버지 앞에서 신,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슈아를 믿는 사람들은 예슈아를 전해야 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 변호할 것이요 예슈아 카밍 메시지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믿는다면 예슈아 카밍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야외 하나님은 이 세상 누가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며 누가 지만 알고서 전하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지만 알고 예슈아를 부끄럽게 여기고 예슈아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전도는 지상 최대 명령이며 야외 성인 예슈아의 최고 관심사는 예슈아 전하는 것 영혼 구원입니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예슈아가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슈아를 믿는 사람들은 속에 성령님의 불이 타서 예슈아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슈아를 말하는 것 예슈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서 눈도장 찍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I do not know you 예슈아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염소로 분류된 자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련한 자들로 분류된 자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쭉정의로 분류된 자들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슈아에게서 I do not know you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책망을 들을 자들은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 예슈아를 전해야 하는 의무가 다 있고 예슈아 커밍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예슈아 커밍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사마리와 땅 끝까지 예슈아의 징이 되고 예슈아 구름 타고 큰 영광과 함께 천군 찬사와 함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지상 최대 명령인 것입니다 오직 예슈아 창조주 야외 하나님 예슈아 하나님은 2022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AD 지금은 예슈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2022년이 지났습니다 예슈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나 바로 영혼구원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슈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굿뉴스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정말 제대로 편지도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슈아를 전하는 시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슈아의 증인이 되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예슈아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도를 한번 하려면 발로 뛰어야 됩니다 정말 이 집 저 집 계속해서 다닙니다 예슈아의 제자들은 직접 발로 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기도 하고 예슈아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순교할 때까지 목이 베이고 십자가 거꾸로 사형을 당할 때까지 예슈아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예슈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슈아를 전하고 싶은데 정말 실시간으로 그 사람에게 텍스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물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50년 동안 교회는 앉아있지만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웃에게 예슈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지만 믿고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슈아를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핍박받을까봐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까봐 남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슈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슈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Best Interest 최고 관심사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처럼 너희는 사마리아 땅까지 내 직인이 되어라 야외 성님 예슈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로 침례를 주고 야외 성님 예슈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예슈아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5시간 투자하셔가지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그냥 한 번 더 읽으시라고 한 20일 안쪽이면 전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읽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정말 예슈아를 전하는 이 지상 최대 명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슈아 커밍 채널을 들으시고 보신 분들은 이 메시지가 지금 예슈아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고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준비하라 곧 오신다고 계속해서 예슈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음악 이 음악 플로스로 연주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 못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벙어리고 기먹어린 그 사람의 플로스로 직접 연주를 하면서 우리는 아주 곧 이제 다 모인다 함께 모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전으로 계속해서 예슈아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주 곧 오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슈아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자 그런데 예슈아 하나님의 인기도는 아주 낮습니다 인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는데 1월 성신에 변화가 있고 니비루가 오고 붉은 행성이 오고 하얀색 행성이 오고 니비루가 오고 막 이렇게 날마다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고 날마다 슈퍼문 슈퍼를 보고 있고 그리고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캠트레일 CHM TR AI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고 24시간 뿌리고 있고 다리 빙글빙글 돌고 있고 플래네트리 알라이먼트 그리고 행성 정렬이 일어나고 있고 막 그리고 미디어가 떨어지고 운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지금 막 스케줄 전부 다 짜여져 있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예슈아의 인기도는 개와 고양이보다 못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뭐 완전히 막 밀리언 막 이렇게 백만 명들이 보는데 예슈아를 전하는 예슈아의 인기도는 개보다 고양이보다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슈아의 인기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데 지금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유흥과 사탄은 모든 유흥과 장난감들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취미생활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유흥들 그 모든 것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지금 독사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셔가지고 독사뱀을 물린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슈아 하나님께서 아주 고생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전도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전도이고 예슈아를 전하는 것이고 예슈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예슈아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정말 전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귀가 있어도 듣겠으며 본론이 있어도 보겠습니까 전하는 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예슈아의 제자들이 예슈아의 열두 제자들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순간 예슈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입으로 발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서 입으로 발로 뛰어가지고 예슈아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22년 6월 3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세상은 지금 컴퓨터 인터넷 모든 디바이스들이 전자장비 기계들이 그리고 소셜미디어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지상 최대 명령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각 사람들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50년 동안 교회를 앉아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정한 해결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바른 행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와를 전도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중요성 정말 우리가 예수와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 예수와를 전하면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순교까지도 당하기 때문에 예수와를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와를 전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예수와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눈도장 찍을 일이 없습니다 자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야외성인 예수와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는 영혼구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직접 예수와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독생자들을 직접 어린양 6월절 어린양으로 직접 잡았습니다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셨고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올바른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이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천국에서 눈도장 찍을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18년 동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신다 네 비루가 오고 있다 묽은 행성이 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로시아시아는 우리는 메시아의 결혼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음악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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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렇게 음악도 주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준비하라 예배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믿어라 계속해서 전도해라 계속해서 양들을 먹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영상물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예수와를 전하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던지 간에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를 수 있거나 춤을 출 수 있거나 뭘 하거나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께서 받은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새는 날개를 주셨고 그리고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강한 지느러미를 주셨고 그리고 치타에게는 아주 빠른 달리는 다리를 주셨으며 각 사람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달란트 자신의 달란트가 뭔지 자신의 특기가 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너의 장점은 무엇이냐 너의 특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물어보면 저는 무엇이 특기인지 몰라가지고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가진 달란트가 정말 많은데 이 전생에 살아가면서 단 여러분들께서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숨겨진 달란트를 발굴하고 사용하는 거 15%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여러분들께서 시작해보지 않은 이상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작해보지 않은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저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정말 어렸을 때 정말 바닥에다가 정말 흙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온 벽에다가 낙서다 하고 그 정도로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달란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 2009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달란트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prefer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떠한 달란트도 없는데 거짓말입니다 노력해보지 않고 시작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마라톤 선수는 처음부터 마라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발걸음 한 걸음부터 마라톤 선수가 되기까지 한 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은 시작은 미흡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지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있던지 자신이 가진 모든 선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와를 전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와를 전하시든지 그것은 각자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뛰어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들께서 가진 모든 달란트들을 다 사용을 해서 예수와를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무엇이냐 지상 최대 명령 최고의 관심사 베스트 인트레스트는 바로 영혼구원이다 예수와를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그늘과 그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와의 표현별로 발라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와의 표현별로 발라주시고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과 그리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불타는 마음 예수와의 열정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심꼽 정말 예수와를 전하는 전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와를 부끄럽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와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와의 지상 최대 명령 마태봉 28장 마지막 절 지상 최대 명령 전도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와를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와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와의 표혈별로 발라주시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영혼각체의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고 공기수록 가볍게 맑고 밀수록 깨끗하게 예수와의 신부로 준비되는 마라나타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버지 예수와의 신부로 준비되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눈동자까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지 대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